위리 먹방은 3대장의 의리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자기 순서가 어떻든 군말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스물여섯 개씩 볶으려면 으흐흐흫 응 흐흐흫 으아앙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 머물라 이거 아잇 흐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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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흫흐흥 흐흥 흐흥 으흥 흐흥 흥 맛을 못 먹겠어 흠 ... 흠 흠 흠 흠 흠 흠 음... 겜... 겜...뻑... 으음 으음 흠 흠 흠 흠 흠 놔 collapsed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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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흠 와 흠 음 으아 으아 요리해가 오오오오고 으으으으앉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휘휘휘 으음 앗! 윽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 와 대박이다 응 아 으 으 으 으 으 음! 음, 음! 어 어 음 음 음 아 으응 하 아... 으음... 음... 으음... 으아... 음... 음... 으아.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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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